여기는 강원도 인재입니다. 제가 다시 산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재로 왔습니다. 지금 이제 산행을 정상에서 다시 내려가면서 이렇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산삼을 봤던 곳이에요. 작년에 여기서 5구심, 5구심하고 4구심 두 채, 3구심 이렇게 봤어요. 오늘도 그래서 또 왔습니다. 혹시나 하고 혹시나 하고 혹시나 하면 보통 보여주시거든요. 산삼은 꼭 있었던 곳에 또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골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이 골이 저에게는 좋은 추억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뒤져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천천히 갈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작년에 여기서 5구심을 봤어요. 4구심을 이쪽에서 봤고요. 좌측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좋은 걸 봤습니다. 이제 서서히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여기 이렇게 봉삼이 있습니다. 봉삼. 봉삼. 이걸 스님이 안뿌리에 1억에 팔았다고 해서 이게 봉삼. 이건 피부에 좋은 겁니다. 뭐 이렇게 몸에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스킨으로 바르면 됩니다. 봉삼이에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여기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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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뒤에. 꼭 좋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주의 딸이 빨간 걸 봤는데. 오늘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아. 여기서 사구심 봤던 곳입니다. 사구심. 사구심 두 채하고. 어. 삼구심. 그렇게 봤죠. 어. 아. 요 건너편이 좋습니다. 건너편. 건너편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건너편. 건너편으로 내려가죠. 건너편. 요 고래. 요 고래서. 제가 봤던. 곳이 바로. 그때 여기서 봤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봤죠. 아. 계속. 보겠습니다. 이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 이거는. 뭐예요. 어디 볼까요. 이게 지금. 삼구심으로 돼 있는데. 아. 대가 하나가. 여기 부러졌군요. 사구심입니다. 대 부러진 대는. 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구심. 어. 여기에. 삼구심이 또 있습니다. 삼구심. 그 사구심. 요건 사구심인데. 딸이 있고. 요건 딸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만 남았습니다. 요것도 딸 있죠. 이렇게. 아. 이렇게 딸이 있습니다. 두 개. 이야. 어쩜. 뭐. 이건 아닙니다. 삼구심. 요거 사구심. 이야. 참. 틀림없네. 틀림없어. 이야. 어떻게. 이야. 이렇게. 근데. 와. 와. 다 익었네요. 다 익었어. 조금 덜 익은 게 있고. 아. 아. 그러면. 이걸. 아. 사구심 하나하고. 삼구심 우선 채심을 하겠습니다. 아. 채심을 하고. 요렇게.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 요번 체험학습에. 수고하는. 김보성 교장께 드리겠습니다. 김보성 교장님. 요 산삼을 드시고. 부디. 건강하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 회장님. 파이팅 외쳐주십시오. 김보성 회장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